청주 상당교회가 29일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2023 다문화연합축제 위아패밀리를 개최했습니다. 위아패밀리라는 주제로 열린 다문화연합축제 개회식에서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오늘 함께한 우리는 가족이라며 한국에서 좋은 만남이 가득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장기자랑에는 러시아, 북한, 몽골 등 11개 이주민 예배팀이 참여해 찬양과 율동, 스키 드라마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참석한 이주민 가족을 위해 바자회와 놀이체험보스, 연합운동회 등도 진행됐습니다.